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또 오래간만에 올바른 판결을 했네요. 익숙한 인물이 대법관에 그런 재판장을 만한 천대엽시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선관이 성소 판결을 내린 그런 인물이죠. 젊은 대법관입니다. 이번은 대법원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북전단검지법 북한 측의 요구를 따라서 그것을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송영길 씨가 1호 법안으로 낸 것이 북한의 이익을 철저하게 옹호하고 보호하는 대북전단검지법을 여러분들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발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죽음이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때까지 그 사람들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사람 고쳐 쓸 수 없는 거죠. 사람은 고쳐 쓰기가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람은 사람 안 될 것 같으면 확실히 정리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고쳐가 쓸 수가 없습니다. 아마 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거 잘 알 겁니다. 사람 써보면 한 번 두 번처럼 실책이 있어가지고 충고도 하고 건면도 하겠지만 그게 안 되면 사람 내보내야 되는 거죠.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던 대북의 전단지 살포사업회에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씨 잘 알려진 인물이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소송에 상고심에서 1심 2심을 다 여러분들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문정권이 지배할 때는 이렇게 1심 2심 판사들이 문정권의 눈치를 보고 문정권이 원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지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선거를 지킬 수 없으면 자유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천대엽 씨가 여러분들 소신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대북전단지 사업을 국가가 해야 될 사안인데 국가가 여러분들 함유기에는 그게 직접적인 침략의 빌미를 제공할 테니까 민간이 하게 되면 못 본 척하고 여러분들 묵인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 방향으로 살포한 것을 따라 가지고 그걸 살포할 당시에는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송영길 씨가 주도한 대북전단검지법을 통과시키고 나서는 위법행위지만 50만 장을 여러분들 그냥 보낼 때는 위법하지 않았지만 소급여름 적용을 해 가지고 판사들이 다 비영립 북한 설립기간을 그냥 폐쇄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법인 설립허가를 김여정의 담화 발표 43일 만인 대북전당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관계 긴장 상황을 조성해 공략을 해친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586운동권 정치인들은 사명 소명 의무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의 여러분들 헌법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동포가 아니더라도 한반도 절반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게 의무입니다. 그것도 같은 동족이지 않습니까? 헌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철저하게 여러분들 깔아뭉개고 그런 활동을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사람들을 뭐죠? 박해하고 이런 것이 문정권 하에서 예사롭게 다음에 이 양반들이 다시 또 선거를 만져가지고 권력을 치면 그런 체제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막자고 제가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카돌릭은 그런 활동이 좀 뜸한 것 같지만 개신교에서는 북한 접견 지역에서 탈북민을 돕거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대법원은 이번에 내린 것은 대북전단 살포는 정보접권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으로 공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위혜를 기쳤다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색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주무관청이 불빈 슬리브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때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대법관들이 이런들 판결문에 아마 적은 내용입니다. 참 문정권을 이겨서 이재명이 여러분 대통령이 되었으면 어떻게 쓰였습니까? 숨이 막혀가지고. 여기 숨이 막힌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숨이 막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무나 부정직하고 불이한 그런 일들이 자영되는 것에 침묵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낸 여러분 입장문에 김여정 하명처분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법인슬립허가치소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에 위밴되는 처분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문정권 아이스라 헌법은 도구니까 문정권 아이스라 헌법이란 수단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시 재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이런 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깊이 새겨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똑같은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자유 북한운동연합과 함께 법인슬립허가 취소를 당했던 탈북민 단체의 큰 셈은 탈북민들이 만든 단체네요. 2021년 10월 통일부로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통일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국가의 공권력이 국민들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죠. 사전투표가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방송했다고. 여러분들 고소고발을 일삼고 경찰이 무혐의하니까 이런 검찰로 넘기고 검찰이 무혐의하니까 뭐죠? 재정신청을 해야 이런 법원까지 넘기고 4월 4일 날 고등법원에서 무혐의 처리했지만 정말 악한 인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악한 정도가 아니고 사악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도둑놈들 1권부터 4권이 여러분들 완관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곧 도둑놈들 5권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나오고 그다음에 6권 교육감선거를 어떻게 훔쳤나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런 따뜻한 환대를 받으니까 국민의 한 사람은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거를 지켜야 됩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다음에 또 그 자들이 다시 권력을 탈취할 겁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무너지는 걸 막는 것은 다양한 여러분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저변에 선거 사기가 만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뜻 있는 분들은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우선 구매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두 권 정도 더 구매를 하셔가지고 자제분들이나 친구분들이 함께 여러분들 선물을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소홀히 다루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데 힘을 좀 더해 주셔야 됩니다. 한미동맹 분명히 그 사람들 다시 여러분들 권력을 잡고 선거를 사용해 가지고 장기 집권하게 되면 한미동맹이고 뭐고 다 깨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와싱턴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는 걸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분이 참 자기가 여러분들 이룬 외교적 업적이 계속돼서 한국민들이 여러분들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지키는 일에도 저렇게 힘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도둑놈들을 한번 구입해 주셔가지고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계속 이렇게 방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